오늘 진짜 귀한 겁니다. 이거 귀한 거예요. SML입니다. SML. 사실 지금 선물 받아서 정확히 SQP 몬스터 제풀이 어떤 버전인지를 모르겠어요. 그 우주선 모양 그거 엄청 인기 많았어요. 제가 몰랐어요. 그래서 뒤늦게 위로토이 총판한테 물어봤는데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SML 월드는 또 뭘까요? 어? 그거다! 우주인!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사진으로 보다가 어디 실물로 보고는 진짜 지려서 와 이게 그거네. 이름도 몰랐어? 그냥 난 우주인 SML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29번개 모양으로 와 진짜 귀엽다. 보시면 이거 이렇게 그저 색깔 변하는 거 와 옛날에 이거 많이 했었네요. 이거 이거 들어있고요. SML 월드라고 써있고 001 써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. 이런 거 미치지 않습니까? 이런 비밀들. 그리고 이게 우주선이니까 다리가 라챗 관절로 3군데가 그리고 뒤에 와 이거 똥꽂어 여기 보십시오. 와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이쪽도 오픈이 된다. 여기다가 이런 총 같은 거 꽂는 거 같은데? 그러면 송파츠는 왜 이거 쐈지? 이렇게 해서 총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띄울 수 있고 뒤에 또 여기 또 있어요. 여기 송파츠 여기다가 꽂을 수 있고 진심이야. 송파츠 다 꺼내놔도 되겠네. 따로 박스 이제 상자 안 해놔도 될 거 같은데요. 송파츠 3개 넣어주고 닫아주고 메인은 여기입니다. 이 계란 같은 거 뚜껑 이렇게 열려요. 짜잔! 내부 디테일 상당합니다. 너무 좋고요. 여기 이제 츄파츄스까지 생긴 막대사탕 여기에 두 개를 꽂아주면 너무 좋습니다. 그럼 얘 그냥 여기 그냥 꽂는 건가? 그대로 들어가나? 이것도 통이에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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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네요. 그래서 여기 건전지 네, 이 부분 빼주면 불이 들어온다. 귀엽죠? 어우, 건전지들 역시나 센스 있게 다 넣어줬습니다. 네, 플라스틱 덮개만 빼면 그러니까 바닥에 놓으면 어때요? 네, 불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지 않아요. 반사돼서. 아, 이런 것들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이거 스위치가 없는 거야? 이거 혹시 이거야? 이거야! 로리다 스위치 만들었어. 진짜 정신병자 아니, 스위치를 진짜 스위치로 사용하는 이게 또 네, 뭐 블리츠웨이, 오프로, SNL 이쪽에 뭔가 또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. 하,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아, 신나네요.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또 이렇게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요. 또 후니머션 스튜디오에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홀로그램이랑 같이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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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